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네가 필요로 하는 나의 모습이 같이 간다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요 미안한 일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자꾸 날 몰아쓰는 건데 도대체 뭐를 도둑게 해 남는 말에 안 하고 몇 번의 손짓에 또 몇 개의 표정과 흐르는 맘에 울고 웃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뿐인데 그때 내게서 뭐를 더 바라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줄 수 없으면 미안해 해야 하는 건 이제 그만둘래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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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본 적은 없었나요 난 몇 마디에 말고 몇 번의 손짓에 또 몇 개의 표정과 흐르는 맘에 물고 웃는 울고 웃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뿐인데 그때 내게서 뭐를 더 바라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줄 수 없으면 미안해 해야 하는 건 이제 그만둘래요 둘레요 왜곡이 들어서 이미 다 했지만 나에겐 고마하기만 한 일방성에 무미한 방황과 방황의 압자 방황과 방황의 압자 방황과 방황의 압자 또 몇 개의 표정과 흐르는 맘에 울고 웃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뿐인데 그때 내게서 뭐를 더 바라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줄 수 없으면 미안해 해야 하는 건 이제 그만둘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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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